레시피 첫번째 시작 실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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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음 우흐흐흐흑 어..끽해보이냐 우리 팀 이즈 리얼 진지드 말자하 오케이 아잇 아잇쇼 아이고 사려야겠다 찍으면 안되겠다 아이고 오케이 야야야 이거 왜 때리니 아 잠깐만 아 사실 왜 때리니 왜 때리니 카덕을 왜 갔니 아이 너무 안좋다 아 아 때려 왜 안 때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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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냥 터뜨려 늘려져라 아 없다 더블워 이렇게 사거리가 짧면 줄다넘는건데 두타 케일 받으세요 아무것도 아면 됩니다 자 ㅇㅇ 야 이걸 몰라? 이거 무조건 이는지 멍청한 놈 이거 이정도에 갑옷 나 버리다니 아니 라임을 먹었어 맘에 안들어 그냥 라임을 쓴거 같은데 아 진짜 나 같은거야 왜 저리 썼어 아 아 진짜 나 같은거야 아 아 아 이 그 365 영상 그 ран 이제 아 오늘 연패하겠다 이거 오늘 운이 상당히 안좋네 팀운이 상당히 안좋아 매우 상당히 안좋아 아 오케이 뭐야 저거 아 미션 아 미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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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하냐고 아니 뭐하냐고 이해할 수 없다 진짜 바터캐리를 안받는거요? 거만있음 이는디 정발맛 정발맛 어이 많이 해봐야돼 아 어렵다 정발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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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중에 CC가 너무 많네 앱 어이 정발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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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뭐였지? 한 번 안 떴나? 떴면 돼? 아 이거 나한테 뭐 못 붙어졌나 뒤에 좀만 쎘으면은 아 내 스펠도 다 빠졌다 아 이거 나한테는 안 돼 아 이거 나한테는 안 돼 아 이거 나한테는 안 돼 그가 이걸로 불러서는 자격이에요. 저 원래 잘 불렀어요. 광경에서만 못 불렀지. 어디 가면 노래 잘한다고 해요. 아 뭐야. 이거 다 여겼어. 나 죽으면 진짜 간다. 진짜 조심해야 돼. 진짜 조심해야 돼. 진짜 조심해야 돼. 나 죽으면 끝난다. 이거 핑크가 됐다. 진짜. 나 죽으면 끝난다. 이거 핑크가 됐다. 쇼 오빠 빡세긴 한데. 목소리가 좀 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쇼. 뭐야 이거.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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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외 세건 ίας 잠시 하나가 없어 간다 야 너 치아야 되는데 미카엘이란다 미카엘이 피해가 없는 것 같은데 뭔가 한거지 내꺼다 금드지 말아라 사람 있어라 야 바로 나간다 이거다 하 하 아 실드 있으면 찌는대 실드를 말자하게 빨리 피웠구나 짓는다 셀프 있나? 날꺼야? 에이 타워 깨는게 날꺼같아 타워 깨서야겠네 타워 깨서야 나 실패 쫓나? 기다렸다 갔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근데 왜 자꾸 아 쌍커호했다 배다 끌어 host of 340. 방주기아 아아아아 이게 원데로브레어로이데 체크 너 게임 윗따브로 만들어왔어? 게임 윗따브로 만들어왔냐고요 게임 윗따브로 만들어왔어? 이게 에로의 현실이랍니다 제가 적 세주아니는 입장이었으면 어떻게든 바텀은 풀려다가 팀한테 욕먹고 있어요 지금 하지만 적은 탑을 풀면서 세주아니는 바텀한테 정치를 하고있어요 바텀에 잘하면 이래요. 정글은 눈물겹게 바텀으로 어떻게 되는거 어떻게든 키우려다가 이제 정글에 욕놓는거죠. 불쌍한 정글로. 총 내놔. 총 내놔. 빠ittle. 소지의 풀 inception. 이번엔 차이젠 opened. 대륙적인 차이젠 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